안녕하세요 햇본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아마닐리스입니다 지금 밭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피어 있는데 너무 예뻐서 지나가다가 영상을 찍습니다 우와 마스카라 보세요 가운데 요 뾰족한거 있죠 요게 암술이고 요렇게 여러개 있는게 수술입니다 여기도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키도 굉장히 짧게 쓰러지지도 않게끔 아주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대거든요 꽃대 두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폈고요 그리고 한 꽃대에서 이렇게 3개가 피네요 새송이가 색깔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알뿌리에요 알뿌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제가 잘 되는 걸로 해봤네요 아멘